이번 시간에는 서브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서브패턴을 쓸 때는 이렇게 생긴 괄호 있죠? 소괄호, 작은 괄호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렇게 작은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on userida라고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pipe라고 하는 기호, 이 기호는 backspace와 enter key 사이에 있고 원화 표시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기호가 바로 pipe 기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. 한 덩어리, 한 덩어리. 그래서 문자열 중에 on이나 ues나 rida라고 하는 기호를, 문자를 선택하는 이 패턴이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여기에 이거나, 그쵸? 이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조금 더 응용한 건데요. 만약에 여러분이 Monday, Tuesday, Friday 이렇게 세 개의 요일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통되는 부분을 서브패턴으로 빼서 뒤에다가 공통분모인 day를 적어주게 되면 훨씬 더 짧게 여러분이 원하는 문자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죠. 그 다음에 여기 ay로 끝나는 것을 선택하는 패턴인데요. 여기도 ay, ay, ay니까 전부 다 이거고요. 그리고 앞에 점이 두 개가 붙었죠. 그 얘기는 어떤 문자 공간에 문자 두 개가 위치하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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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. 그럼 나머지 이 문자 두 개와 ay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패턴은 id, esd, nd 이 중에 하나면 된다는 뜻인데 자, 요거는 nd죠. 그러면 요기에 해당되고요. 그리고 얘는 esd잖아요. 그러면 요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얘는 id이기 때문에 요기에 해당되면서 요기 있는 모든 문자율들이 이 패턴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. 그럼요. 그럼요. 그럼요.